언제부터 그걸 못 가져가게 해 놔놓은 게 지금 저기 유물로 남아있다 그러는 거지? 아니 그러면 이게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다 둘러보고는 조왕이 있다 하니까 날 또 데리고 간다 그래서 나도 그 안에 구경시켜준다 그래서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왜 가느냐는 물으니까 거기에 가면 미끼비가 난젤로가 그리는 그림도 있고 아주 검으로 그리는 것도 있고 엄청난 내수를 자랑하는 거야. 그걸 내수이래. 그림 그리는 걸. 그거를 보러 내가 시간을 낭비하러 온 게 아니고 둘러보러 왔는데 교황이 있다는 그쪽에 그 광장이 있다며 나 그 위에다가 좀 갖다 놔달라고. 그 보러는 안 들어갈 테니까. 그 위에 이제 그 바티칸 광장의 날을 델다 놨다 이제.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탁 올라서 이게 둘러보니까 줄을 끊임없이 서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들어가서 보려고, 그거 그림 보려고, 또 유물 보려고, 역사가 어떻고. 그걸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와갖고 세 시간, 다섯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보러 들어간다고. 이게 오늘만 그러냐, 맨날 그러냐, 맨날 그렇다니. 사람들 시간이 그만큼 하찮더냐. 그러고 기운을 다 살피니까 이거 막 쌀쌀해진 거지, 이게 신계가. 내가 그 광께 전부 다 잘했다 해줄 줄 알았지, 신들한테. 싹 둘러보고는 살흐름이 돼버려야 돼. 바티카 문장 가라. 명을 하고 왔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보낼 때냐. 너희 궁전 자랑하려고. 아래키는 게 하나도 없다면. 문장 가라. 신들한테 명령하고 왔어. 그러고 나왔어.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내가 보지 이제. 그래서 바티카는 지금 문을 잠긴 거예요. 세계에 전보다 너희들이 다니고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가지 마라. 나라마다 지금 전부 다 문장가. 어떤 식으로든 못 가. 그만큼 어려워도 갈 놈만 가지 못 가. 왜? 왜 못 다니게 했느냐.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넘어가려면 이 나라를 알고 넘어가야지. 아는 놈 있냐고. 너희들이 미국을 가려면 미국을 알아야 돼. 알 시간을 분명히 다 주었어. 다닐 수 있게. 근데 모르고 갔어. 가다가 보니까 구경만 다녔지. 왜 다닐 거야. 왜? 장사해 보려고 다니고.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다 다닐는데 미국을 아는 놈이 없네. 미국에서 한국을 노는데 한국을 안 와. 이태리를 가는데 네가 이태리를 안 와. 소련을 가면 소련을 알아야지. 중국을 가면 중국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희끼리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갖고 쫓아다닌. 이래갖고는 안 돼요. 네가 여행이라고 가는 게 미국을 간다면 내가 미국을 공부를 해야 돼. 네가 미국의 시민이 되려고 그러면 미국을 알고 시민이 돼야 되듯이. 구미 가가지고 내가 무슨 가게를 열어지만 지금부터 3년 동안 구미 공부를 해야 돼요. 3년간 나는 구미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 가정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구미 시에 사회 나갔잖아.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공부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럼 구미에 대한, 내가 시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시민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이런 거 3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시민을 모르고, 이 시를 모르고, 네가 돈 벌어가 잘 살겠다고? 구미에 돈을? 택도 없는 소리 하던데. 왜 그게 가능하노? 이제는 안 돼. 이제. 시간이 끝났어. 네가 공부할 시간이 끝났다니까, 네가 시간을 그만큼 준 것이, 네가 부산 시민이 건축을 하려면, 부산 시민을 알아야 돼. 이 등신들아. 요새 건축을 하면서 깜빵에 안 들어가는 놈 어디 있대? 나는 안 들어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면 깜빵에 안 들어가는 놈이 어디 있대? 돈 버는 것 같이. 지금은 잘못하면 전부 다 뚜들이 맞아. 시간이 지났다니까. 공부할 시간 다 줬어. 15년, 20년 줬어. 국제로 나다니는 사람은 국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집을 짓고 시민이 살 집을 짓으면 시민을 알아야 되고, 이 시를 알아야 돼. 알고 지어야지. 여기서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사회를 알고, 이 사회와 사회인들을 알아야 될까? 알고 해야 성공해야 되는 거야. 모르고 하는데도 성공돼야 되는 거야. 근본적인 기초를 모르니, 어떻게 우리가 헤매지 않고 사노?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내 나라인지, 네 나라인지, 공무원의 나라인지, 대통령 나라인지, 우리나라인지 좀 알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내가 살기가 좋은 거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모르면, 네가 조선 사람이냐? 고려 사람이냐? 나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국호를 가진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조선 사람이고, 고려 사람이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진 이 세계에서도 어떤 한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을, 이 이름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대한민국을 아낄지도 모르고, 사랑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네한테 어떤 힘을 줄까 봐? 이제는 안 줘. 산을 모르고 산의 힘을 받냐? 물을 모르고 물의 힘을 네가 받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힘을 쓸 수가 있어. 인자는 믿을 때가 아니고, 믿으면 안 돼. 지식인은 믿는 게 아니에요. 탐구하는 자지. 조상들이 그랬고, 선배들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냥 믿다가 뒤지면. 너희는 뭐 했는데? 너희들이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겠냐?